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조모언역 카카오게임지으라는 조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뉴스들 좀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킨값이 이제 한 마리에 3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치킨도 이제 마음 놓고 못 시켜 먹는 그런 음식이 되었네요. 자 일단 카카오게임지으를 좀 볼 건데요. 본격적인 모먼트는 2분기부터다라고 얘기합니다. 2분기면 이번 달부터겠죠. 1, 2, 3이 1분기기 그리고 4, 5, 6이 2분기가 되는 거니까 일단 하나금융투자는요. 4일 카카오게임지에 대한 본격적인 모먼트는 2분기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주가 9만 5천원을 제시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5천원이면 요 라인이죠. 요기 라인. 1차적인 저항 구간의 끝자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흐름에 따라서 증권사는 목표주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지의 캐시카 5딘 2분기가 풍성한 풍부한 실적 모먼텀을 보유하고 있다. 29일 대만에 정식 출시가 됐죠. 지난달인데요. 직후 양대 앱 마켓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출시 순위는 앱스토어에서는 1위, 구글 플레이어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 리니지 2M 사례를 고려했을 때 대만 시장에서 초기 1 매출액이 한 10억대. 첫 온기 반영 분기 2분기에는 8억대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30일 한국에서는 MMORPG의 경쟁요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성전에 해당하는 거점 점령 전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소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형 서브컬처 게임인 우마무스면 프리티 더블과 3분기경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장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시작, 신작 모멘텀이 풍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보라 플랫폼 역시 하반기 캐주얼 게임을 시작을 해서 아키월드까지 해갖고 본격적인 게임 온보딩을 시작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시간적인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오디는 대만흥에 성공적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아까 전 내용과 조금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출시 일주일도 안됐는데 현지 애플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지식재산권 인지도 없이 게임상과 현지 마케팅에 공이 드린 결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 얘기 말씀드렸어요. 애플은 1위고요. 구글은 4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신으로 넘어왔을 때 대만 구글 플레이가 매출 2위를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4위였는데 올라갔죠. 오디는요. 29일 구글과 애플 양대 양마켓에서 출시가 됐고요. 출시당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인기 1위였고 매출은 4위였는데 마지막 이슈를 보니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뿐만 아니라 매출도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디는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통한다 라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아시아 쪽 뿐만 아니라 북미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카카오 게임즈도 오디는이라는 게임을 확장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마모스맨 프리티 더브이 플러스 여러가지 신작들이 이유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해갖고요. 뭐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개의 게임이 동시 다발적으로 인기를 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최상의 시나리오는 또 없을 것 같고 보라코인을 이용해서 P2E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함에 있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 물량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 라인에서 자세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이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8만 5천원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하거나 또는 저항받고 조정을 놔둬도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의 포기, 이렇게 레벨업하는 과정이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하나투자증권은 목표가가 여기다라고 하겠지만 올라오고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조정받는 이 조정은 어디예요? 실적이 되겠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깔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조정을 받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 오시면 어떤 내용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조금 인증샷 같은 것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충분히 저희가 조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조작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나 이런 거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체험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5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청하신다 그러면 6기에서 좀 대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해서 이런 매매 같이 한번 해보고 저희한테는 신뢰도가 좀 쌓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면 HERB2019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4층 채널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다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층 채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게끔 좀 조심하시고 아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로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